예상치 못한 고난 예상치 못한 고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스라엘을 보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매일 만드는 양만큼 만들라고 핍박을 합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기까지 합니다. 바로를 찾아가 말을 해도 양을 감해주지 않아 화가 몸에 미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도다. 여호하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음에도 바로는 오히려 더 강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모든 것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고민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더 큰 고난이 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바로 했나요? 아니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 보내준다고 했다가 재앙이 사라지면 안 보내주고 결국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후 바로가 가라고 해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어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는지 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과 요셉의 고난을 봐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었고 고난 뒤에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중간기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금방 환한 아침이 오듯 지금 어둠 속에 있더라도 아침을 밝히기 위한 시간임을 알고 이 고난의 시간 기쁨과 감사로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항상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더 크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불평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불평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징계도 많이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더 크신 뜻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